야 부빌 작업치지 마라 알았어 절대 안해 39살 먹고 무슨 작업이야 너무 빨라가지고 문 잠가요? 잠글까? 오지 말라 할까? 우리끼리 놀까요? 술, 술 먹방? 저 술을 잘 못해요 저 톡톡밖에 못 먹어요 문 잠가요? 진짜 잠글까요? 잠고 나랑 얘기하자 잠가 시터 잠가 잠가요? 아 귀여워 천천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빨라요 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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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냐고요? 저는 24살입니다 개띠예요 94년생 개띠 예고 나오셨냐고요? 네 저는 예고 다녔어요 유주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사랑해 유주야 오빠가 노래 불러줄까? 노래요? 네 불러주세요 매일 같은 하루 매일 같은 하루 오늘도 잘 부탁해 사랑스런 나의 하루야 오늘도 잘 부탁해 유주 따랑해 따랑해 랄랄라 되게 신기하다 너무 빨라 나 다 읽어주고 싶은데 쌍수 했냐고요? 저 진짜 안 했거든요 했으면 더 진하게 됐겠죠 보세요 문 잠가 머리 묶어져? 나 붙인 머리라서 머리가 안 묶여지는데 안 묶여져요 진짜 머리가 안 묶여져요 다 나와요 그쵸? 다 나오죠? 다 나와요 노래 불러줘 매력있게 생겼다 노래 불러줘 지금 몇 신지 아세요? 4시 13분 지금 4시 13분인데 노래 불러줘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 정말? 격리요? 격리 그분이 더 이쁘시죠 인스타 알려달라고요? 인스타? 인스타 잘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아니 남순이 왜 안 오냐 이 당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샤워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쓰레기 새끼 이거 오로라 실검이라고요? 말도 안 돼 진짜요? 나 진짜 들어가 봐요 설마 거짓말 실검 아닌데 속이지 마라 구라야 똥 먹어 이거예요? 똥 먹어요? 멜론 실검이라고요? 나 또 봤는데 또 아니기만 해봐 나 기대했는데 내가 멜론 멜론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근데 멜론 실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거짓말인 거 알아요 아 유주야 우리가 하는 말들은 한 8의 한 90은 구라라고 보면 돼 아 진짜야? 나 너무 믿었나봐 어떡해 구라야자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 진짜 떴다 진짜 떴다고요? 어디 어디? 와 아 축하해 어디요? 어디요? 멜론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실검 나와있어 축하해 실시간 검색어요? 없는데? 나 이거 어떻게 봐요? 진짜 어디요? 어디요? 어떻게 해요? 멜론 어플 들어가서 노래 검색해봐 그럼 실검에 나와 노래 검색하라고요? 오로라 실검이 뭔지 모르겠어 어 실검이 뭔지 모르겠는데 실검이 뭔지 모르겠는데 게임 한번 봐 하자 뭐야? 응? 얼마나 얼마나 빡대가리지 한번 보게 머리 쓰세요 뭐하는 건데? 이거 젖는 거예요 얼굴? 어 나 이거 머리 가발인데? 어? 나 거발인데? 가발이면 왜? 젖으면 어떡해요? 젖으면 안 돼? 응 왜? 이거 뭐 하는 건데요? 멜론 8이라고? 진짜? 몰라요 좀 봐줘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이거 머리 젖으면 안 돼? 응 젖을지 안 될지 몰라 이기면 되잖아 그치?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냐고? 아 젖으면 어떻게 되는데 가발이면? 젖으면? 어 무거워져요 머리가 그러면 말리면 말려도 안 돼? 말리면 부해져요 부해져요? 네 진짜로 그래? 응 하지 말까? 안 했으면 좋겠어? 부해져요 진짜 그래? 그럼 빼자 그럼 나 상관없는데 이게 진짜 좀 심각하게 이렇게 부해지는데? 이기면 되잖아 이렇게 연예인이라고 봐주기가 진짜 아니 다른 거 다른 거 없어요? 없어 아니 이거 진짜 젖으면 부해지는데? 자꾸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세요 여러분들 이기면 되잖아 응 얼마 어 이기면 되니까 엄마 뭐가 많아요? 응 물이야 조심해 물 떨어져 잘 써야 돼 응 잘 써야 돼 머리 이거 그거 조이는 거 잘해봐 이렇게? 요거 요거 응 오케이? 응 멜론 아스 확인해볼게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확인해볼게요 나 진짜 거짓말이죠? 아 내가 알아서 멜론 구이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면 정말 감사해요 잠깐만 나 그런 거 잘 못 봐요 제가 인터넷맹이라서 응 비글즈가 왜 1등이야? 비글즈가 왜 1등이야? 비글즈가 1등인데? 없는데? 없는데 거짓말했다 에이 거짓말 박원 박원이 6등이고 오르라고 있잖아 이 멍청아 빡대가리 새끼야 아 있다 어 있네 우와 캡처하고 싶다 우와 아아 아 오 감사합니다 아 오르라고 아 영어고였구나 미안해 아 쏘리 감사합니다 쏘리 아 쏘리 아 쏘리 쏘리 영어 읽어요 네 네 감사해요 응 자 지식배틀 음 음 지식배틀 어 지식배틀을 할게요 지식배틀 얼마나 그 머리가 좀 중학교 수준문제 어때요? 중학교 수준문제로 어 중학교 수준문제 어 나 뜯어봐 자 070 76787 6466으로 전화해 주시면 돼요 아 나 지금 뚝뚝 흘러요 어 조심히 있어야 돼 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하나씩 빼 하나씩 빼는 겁니다 하나씩 빼는 거 여러분들 네 자 전화해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빼는 거니까 머리가 조그매가지고 턱들어봐 어 됐어 이렇게 있으면 자 전화 주셔가지고 문자 내주세요 잘 내주신 분은 키뿌드리겠습니다 키뿌 저도 주세요 저도요? 영화로 알았어 연애 이미 조질 수 없지 영화 영화? 응 19금 영화 알았지? 19금 어 19금 영화 자 5초 셀 때까지 넘어가면 안 돼 자 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자 하나 5초 넘어와면 안 된다 자 하나 나랑 한다 먼저 가위 가위 보 내가 이겼어 어 음 5초 세줘 이렇게 하면은 5 3 2 황웅 오케이 해주세요 5초 후궁 아니 후궁 황웅 이거 틀렸다 아니야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다 네 자 시작 5 4 섹스 시궁 섹시 시궁 땡 섹시 시궁 섹쭉 시궁 섹쭉 시궁 섹쭉 시궁 섹쭉 시궁 섹쭉 시궁 나 해줘 5초 세줘 해줘 세줘 5 4 떡갈나무 침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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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떡갈나무 침대가? 있어 진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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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신세계 신세계? 19세잖아요 성인영화 알았어 패스할게 이제 성인영화로 가야돼 알았지? 성인영화 19 그런거 말고 잔인한거 말고 자 자 간다 5초 세줘 빨리 세줘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잠깐만요 이거 남자니까 더 유리하잖아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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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거 인정할게 어 자 그럼 5 4 옆집 여자 5 4 3 2 1 그거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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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세줘 해 5 4 3 직소 직소가 뭐예요? 소우 잠깐만 자 5 4 5 어 음 5 4 말죽거리 말죽거리 침대 말죽거리 안 맞어 말죽거리 안 맞어 말죽거리 안 맞어 말죽거리 말죽거리 잔혹사 이 빡배가리 새끼야 잔혹사 말고 다른거 있어 이 새끼야 아 미안 5 4 3 5 4 5 2 1 1 1 1 1 몇 개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아니 저 몇 개 남았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요 아 이거 돌리면서 해줘야 되는데 돌리면서 어 빼줘 아 너 했잖아 5 4 어 5 4 3 2 1 0 그건 뭐예요? 신라의 달밤 있어 있어요? 있어 있지? 있죠? 아 있어 어 자 5 4 3개 했잖아요 방금 내가 했죠? 했잖아요 그쵸? 남순아 신라의 달밤 15세야 멍청한 새끼야 하하하하 들어가자 하하 하하 이겼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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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는 거예요 이제? 하하 근데 이거 되게 귀엽다 갖고 가고 싶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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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짝이 지금 다 져졌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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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흥으로 갈게요 사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흥으로 우리가 시청자들 우리 연기 뭐.. 우는 거 아니죠? 우는 거 아까 울었어 우는 거 아까 울었어 날 따라? 날 따라? 요가 안 해요 요가 보고 절대 입기 싫다고 그랬었어요 입기 싫은 거는 절대 안 하니까 여성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나와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변신 변신 채팅 잠깐 읽어주고 네 오로라 3위 했다 어디서 3위 했어요? 멜론 멜론? 어디? 왜 나는 안 보여? 우린 안 보이지 그거 들어가야 알지 사이트를 아 실시간 검색어가 3위 한 거요? 어? 3위다 나 캡처 많이 좀 검색 부탁드릴게요 캡처 했어요 안 보이나? 많이 좀 검색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가시면 저희 영상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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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정이 어디가냐 어 얘 뭐예요? 어? 이거 치면은 어 우리가 변해 네이버 V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이버 절대 안 떠요 네이버 절대 안 떠요 네이버 절대 안 떠요 나 한 번 뛰어봤어 한 번 진짜요? 어 네이버 뜨는 네이버 뜨는 이유를 나는 알았어 어떻게요? 이거 사람이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은 네이버를 검색 안 하더라고 음..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누구나 아는 사람은 검색 안 하는데 나는 이 사람 어디서 들어봤고 이름은 들어봤는데 얼굴이 기억 안 나 그럼 사람들 검색을 한다? 그래서 뜨고 그래 음.. 나 처음이에요 아.. 거짓말 하지 마 아.. 떴으면 내가 진짜 내가 어? 내가 진짜 내가 어? 내가 진짜 내가 어? 맞아 내가 진짜 장을 짓는다 너네 소원 들어준다 내가 어? 떴으면 내가 진짜 소원 들어준다 떴으면 내가 진짜 소원 들어준다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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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다음 7위 네이트 1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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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얘기하던가 진짜 짜증나네 아.. 근데.. 멜로는.. 진짜.. 진짜네요 에이.. 진짜.. 방송 사고 내면은? 어.. 음.. 멜로는.. 진짜.. 멜론 3위 와.. 3위.. 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기 뭐할래 누나 아.. 누나란다 아.. 연예인이니까 누나라고 부르네 아.. 거짓말 안하고 나이는 진짜 맞아요 네 24살이에요 진짜 다 그럴 수 있어요 어.. 94년생 3월 13일 근데 제 팬카페에 있는 거에 틀린 거는 좀 있어요 생일이 틀리더라구 연기 뭐하고 싶어? 아는 거 있어? 내가 그냥 그 맞춰줄게 거기서 연기? 맞춰줄 수 있어 응 난 맞춰줄 수 있어 응 응 뭐.. 뭐하지.. 난 맞춰줄 수 있어 조금만 생각해봐도 돼요 응 대본 있는 거 줄까? 아.. 대본 없어도 돼요 응? 대본은 없어도 돼요 그래? 알았어 뭐야 우와 신기해 응 그냥 내가 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응 잠깐만 음.. 그걸로 하자 그냥 원래 있던 거 도깨비? 도깨비? 응? 어.. 도깨비 말고 도깨비? 도깨비 할 줄 알아? 어떤 거요? 왜 여기 검은색이야? 음.. 도깨비 도깨비 봤어? 네 봤어요 도깨비 아 그럼 나 옷도 갈아입어야 돼 음.. 옷도 갈아입어야 되니까 응 세련사지 어딨냐 가슴이 촉촉하시네 ㅋㅋ 페이스북 7위 페이스북 7위 페이스북 7위 페이스북 7위가 어딨어요? 도깨비 아 저 밑이 맞어 아 저 밑이 맞어 김사부? 방자전? 공사전? 너무 이쁜분이 뒤에 계신 거 아니야? 여기에? 너무 이쁜분이? 응 잠깐만 어? 야 왜 안 나와? 채팅이 태양의 왜? 어 태양의 왜에도 유명하죠? 빠르게 빠르게 할게 빠르게 음 노년도 쓰레기 가자 노년도 쓰레기 논스 가자 논스 논스는 뭐요? 어? 논스 논스 가자 음 논스가 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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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막국 있으니까 논스 논스 박 맞... 박 맞아야 되나? 아 씨 박 맞아야되나? 오랜만에 논스 어 어 아 나 방맞으면 안되는데 응 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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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나와네 설현씨 따라해볼까? 안 되네 밖에 봤어? 응? 밖에 봤어? 안 깨봤어요 다 밖에 봤어? 응 자 첫째 주기 자 오마이갓 논현동 쓰레기 우와 진짜 크다 머리 쓰려도 되겠다 자 갑니다 이거 어떻게 안 돼요? 깨는 거예요? 응 나 깨는 거예요 오빠를? 나 아니죠? 응 날 깨는 거지 대본은 여기 있고 야무지게 깨 드릴게요 여기 보이지? 글씨 작아요 좀 좀 키워줄게 네 요 정도면 됐지? 응 응 게스트 거 하면 돼? 알았지? 연기 얼마나 잘하나 볼게요? 바람피다 걸린 남친이야 잠깐만 오빠 해야지 바람피다 걸린 남친 바람피다 걸린 남친 왜? 나는 이제 나는 여기 여기 선현이랑 바람피는 거야 알았지? 응 알았어 잠깐 한번 읽어도 돼? 응 언제 깨요 오빠? 어.. 여기 있잖아 응 좀 한번 읽고 야 이새끼야 까지는 안 할게요 욕은 안 할게요 욕을 해야 돼 욕해 아이 괜찮아 응 욕해야 돼 괜찮아 어 야 이놈우새끼 이렇게 응 욕해도 돼 욕을 해야 재밌지 응 알았지? 어? 알겠어 연기는 연기야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자 자 레디 액션 오빠 오빠 이화도 누구야? 누구냐고 일단 지옥이 머리를 또 이렇게 손으로 때리면 때려야 돼 때려야 돼 때려야 돼 때려야 돼 박색박 밖에 안 했어 응 자 레디 액션 오빠 컷 세게 때려야 돼 세게 때려야 돼 알았어 멜로 힐이 감사합니다 다시 이거 좀 하고 세게 때려야 돼 진짜 연기 진짜로? 어떻게 머리? 자 레디 액션 액션 이 여자 누구야? 아 누구냐고 모르는 여자야 나 갑자기 얘가 키스해서 나는 갑자기 한 거야 미안해 키스한다고 키스해? 아니 키스를 한다고 키스하냐고 모르는 여자가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 모르는 여자라고 모르는 여자라고 모르는 여자라고 당하냐고 여러 가지 갑자기 때려 모르는 여자야 모르는 여자니까 다해? 모르는 여자니까 다해? 너도 나 좋아서 키스한 거 아니야? 이 여자가 날 좋아해서 키스한 거야 지금 나를 만나고 있잖아 지금 나 만나고 있잖아 이좀 이쁘네 이쁘지? 그래 미안해 너가 애보다 잘난 게 뭐야? 이건 안돼 그래 이뻐 어 알았어 잘난 거 있어? 그래도 오빠 지금 남자친구 아니야? 헤어지자 나 얘가 더 좋아 완전 쓰레기 아니야 이거? 아 잠깐만 대본을 좀 보내 왜 자꾸 시발 대본을 안 봐 아 대본 못 봤어 아 대본을 좀 보든 거야 아 대본을 왜 안 보내고 아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꺼져주는 거구나 상황은 언제까지 그 상황을 할 거야 배우들도 연기하면서 욕하고 뭐 때리고 다 하잖아 대본대로 가자고 아니요 화물 때리고 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순간순간 보면서 하면 돼 알았어 자 컷 야 이어서 누구야? 아 왜 때려 새끼 때려야 돼 아니 뭐하는 거냐고 얘 누구냐고 모르는 여자야 갑자기 키스하는 거 어떻게 막으냐 왜 화를 내 미안해 야 야 살다살다 니같은 쓰레기는 처음본다 진짜 아주 진절말이구나 컷 아니 나 진짜 너 왜 그래 여기 땀을 때려 야 모르는 여자야 이거 어떻게 막아하면 여기 너가 뼈를 팍 때려줘야지 아 맞다 미안해요 뭐 자꾸 이게 애드립 치지 말라니까 어? 애드립은 이따가 한번 해보자고 알았어 알았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일뚝바로 안 해 알았어 레즈 액션 야 아 얘 저 누구야? 아 모르는 여자라니까 뭘 모르는 여자야 아 갑자기 이렇게 이쁜 여자로 치스하는데 어떻게 막어? 미친새끼 아니야 꺼져줄게 내가 꺼져줄게 잘생긴 걸 어떡하라고 너 나 잘생겨서 만난 거 아니야? 어? 미안해 잘생겨서 만났지? 어 여기 나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야 어? 어? 이쁘네 이쁘잖아 어? 잘생긴 게 죄야? 잘생긴 죄잖아 이씨 내 옆에 나타나지마 다슴 보존하자 뭐 어쩌라고 이것도 못 넘어가? 너 이정도 얼굴도 안되면서 지금 얘한테 까보는 거야? 난 엉덩이는 된다고 엉덩이는 된다고 가슴은 크네 얼굴도 이쁘고 너 얘 누군지 몰라? 알아 얘가 너 얘 자세 몰라? 이거? 너 이 몰라? 얘 누군지 몰라? 알았어 미안해 네가 아주 연예인 물 먹더니 아주 맛이 갔구나 헤어지자 아니 어디가 일로 와봐 헤어지자 너 연예인 가더니 맛이 갔구나 몰라? 힙은 얘가 우리나라 1등이야 어? 그치 미안해 그래서 얘가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좋다 그럼 가 근데 한마디만 할게 응 솔직히 얘금보다 너 얼굴 박살났잖아 응 주제를 알아야지 어? 못생겼으면 너도 주제를 알아 못생겼으면 너도 주제를 알라고 너도 주제를 알라고 못생겼으면 좀 가만히 있어 못생긴게 깝죽대지 말고 너도 깝죽대지 말고 만나주면 고맙게 생각해라 어? 나도 만나주면 고맙게 생각해 흠 흠 흠 그냥 얘 서른만나 그래 톱스타만나 이 노련도 쓰레기야 잘 먹고서 잘 살아나 눈빛 카드 아 얘는 아 얘 다 애드립이야 아니 보라니까 왜 안 보는 거야 아 안 봐 안 봐 대사를 아니 모르겠어 알았어 알았어 모르겠어요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모르겠지 알았어 잘했어 저 태서일 다 했어요 아 잘했어 알았어 아 잘했어 잠시만요 이거 캠 좀 잡을게요 캠 잡겠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응? 나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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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지 뭐 상황극은 뭐 하나 뭐 하나만 더 해도 하나만 더 해도 아쉬울 것 같아 네가 그냥 애드립 잘 치는 거 같아 어 근데 옷 다 갈아 입어야 돼 뭐 입어야 되는데 하나만 아 네 두 시간이 넘었는데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어 하나만 솔직히 더 욕심내서 하나 연기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음 손 빨개졌어요 음 손 빨개졌어요 음 손 빨개졌어요 잘 치는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 키약 167입니다 타랍 여기서 딱 끝내는 게 좋은데 이거 입어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은데 어 그거 입어봐 사극.. 사극이에요? 어 사극 사극 하나 또 하지 애들이 아 얘부터 입어야 되구나 응 그러니까 팔 저기 박 또 있어야 되나 그냥 박 간 무겁잖아요 어? 그 갓 무거운 거 아니야? 뭐라고? 어 갓 무거운 거지 아 여러분 너희들이 한 적 없어? 그래? 2시간 넘었어 지금 방송한지 끈이 없네 뭐라고? 끈이 없어요 끈 대충 대충 안 돼 응 아 이브 왜 안 해야 하지 이브 해요 이브 한다고 해 해 해 한다고 당연히 하죠 저 안 한 거 봤어요? 한복 진짜 오랜만에 어? 한복을 진짜 오랜만에 입어보네 한복을? 응 그래? 응 너무 야하다 어? 뭐라고? 한복이 야해 한복이 야하다고? 응 야해 아니야 그렇게 안 야해 이거 멜 줄을 몰라 근데 어? 뭐라고? 옷걸음 옷걸음? 대충 매 끈이야 와 이거 되게 무겁다 이거 써야 돼요? 응? 응 써야죠 됐어? 응? 머리끌 있어요 머리끌? 어디 갔지? 있어 좀 쪼까 오래 걸리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머리끌? 어디 갔지? 있었는데 안 왔는데 안 왔는데 없어졌어 다 게스트가 들고 간만 계장님? 어 대충 쓰면 돼 어떻게 써 이렇게? 응 아 이렇게 쓰면 돼요? 응 상관없어 아 자 간다 자 간다 물이 어딨어 물 물 어딨느냐 물이 없노다 물이 없노다 물 물 그러면 물 가지고 오노라 그러면 레시피를 딸고 물을 얼굴에 뿌리면 안 되노라 뿌리는 정말 안 오라 알겠노다 아니 일단 지구 딸면 안 되는 거라 자 어 자 자 레디 남도서 사왕국이야 어? 아니 뒤로 오라 레디 보이징 안로다 레디 황진이 앞서so 황진이라고 했더냐 황진이 ㅋㅋㅋㅋㅋ 재혼들 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안보이니까 나 애드립 할거야 오빠가 이끌어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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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디 해션 황진이라고 했느냐 황진이 업니다 자 한 잔 따라 먹어라 내혼을 취하고 싶은 나 한 잔 받으시옵소서 어 그럴까 약 탄 거 아닌 거니 드시옵소서 드시옵소서 왜 못 드시옵니까 어 안칼지구나 그런데 내 인연 면상이 이리 이뻐도 된단 말이더냐 부끄럽사옵나이다 너무 이쁘구나 부끄럽사옵나이다 여기서 얼마나 일했느냐 일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네 손이 참으로도 곱구나 내 한번 만져봐도 되겠느냐 부끄럽사옵나이다 어서 손을 내게 내어보거라 왜 이러십니까 나흘이 왜 이러십니까 나흘이 어려워 알았어 그럼 너 너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뺨 때리고 알아서 뭐해 알았지 그냥 할게요 안 돼 여기서 안 되면 그냥 끝이야 레디 액션 황진이라고 했더냐 황진이옵니다 면상이 참으로 이뻔구나 감사합니다 일한지 얼마가 되었느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개어 누구 개어 누구 없느냐 누구 찾으십니까 네 너는 얼마면 되겠느냐 얼마 있으십니까 네 모든 걸 주니라 개 바꾸라 너는 오늘 내 것이다 부끄럽사옵나이다 이리 오거라 부끄럽사옵나이다 놔주십시오 내 은연이 놔주시옵소서 이리 오거라 놔주십시오 이리 오거라 놔주라고 놔주라고 나리 한국마마께서 찾으시옵니다 나리 성불로 꺼라 에이 에이 알겠습니다 나가 있거라 어서 위로 오너라 내 오늘 너 참으로 참된 맛을 보여주겠느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고마워 그래 술 한잔 먹고 시작하셨구나 자 한잔 따라먹어라 술 한잔 받으시옵소서 내 취하는구나 추하셨으면 집에 가시옵소서 그놈의 뺨은 언제 때릴거냐 지금 때립니다 저리 싹 꺼주십시오 논 ada 개 누가 없느냐 아직 안갔으며 이리 오거라 예이 고르셨습니까 나리 자 밖에 문을 다 잠그고 내인이 오늘 목을 베일 것이다 잘못했어 사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나으리 사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나으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하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정말 다하겠습니다 나으리 사약을 가져왔습니다 네가 먹거라 이러시면 안되옵니다 저 말씀이오십니까? 가만히 꺼 이러면 안된답니다 안된다고 안된다고 컷 컷 컷 컷 장난카 칼이에요 장난카 칼 아이씨 안돼 네가 좀 잘 때리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니까 연기 안하길 잘했다 야 근데 오늘 부베 캐리 부베 캐리 내 캐리 황후 황후 마마가 찼습니다 부베 캐리 부베 캐리 잘했어 잘했어 나 무거워 야 부베 오늘 캐리다 와 부베가 이때 들어올줄 몰랐다 진짜 와 야 씨 아 좋다 좋아 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너무 무거워 야해 어 맞아 영정영정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부베 부베 좋다 음 부베 좋았다 그지 응 저렇게 들어올줄 몰랐지 나도 몰랐어 와 나 저렇게 들어올지 진짜 꿈에도 몰랐다 아 잘했다 저 부베야 와 부베 칭찬하고 잘했다 너도 너무 잘했어 아 잠아 응 나 너무 무거워 어 이제 벗어도 돼 이거 진짜 무거워요 이거 언제 없어지는 거야 응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돼도 되나 자 어 됐어 원래 어 원래 이거 이거 아까 카디건 여기 있지 네 인사하자 이제 아니 카디건 안 해 부베가 타이밍을 안 해 응 이러고 인사해 다시 쓰고 인사할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어 아 2부 있어요 네 어 이리 오라 가겠사옵나이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시계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시계는 어디서 나왔느냐 아 이거 선물 받았사옵니다 아무튼 자 오늘 어땠습니까 어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재밌었어요? 네 원래 2시간 넘어가면서 이렇게 뭐 시간이 많이 늦었고 어 뭐 이제 노래 부르기도 힘들텐데 노래도 막 노래도 불러서 너무 고맙고 어 오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멜로에다가 여러분들 오로라 오로라 검색 한 번씩 해주시고 어 네이버에도 오로라 유주 검색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아무튼 오늘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어 그래도 뭐 진짜 감사해요 뭐 사인도 이따 좀 해주시고 일단 뭐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고 이렇게 주위에 사람들 많이 소개시켜서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되면 출연해 주세요 네네 같이 오로라 팀원들 부들끼리 네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네 아 번호 여쭤볼게요 번호 여쭤봐서 뭐 뭐 이렇게 알고 지낼 수 있는 거니까 어 귀찮게는 안하고 아무튼 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 방송 되게 재밌었고요 어 남순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추천하고 질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오로라 오로라 유주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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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벗어도 돼요 벗어도 돼요 입어도 되고 어차피 인사니까 천조 귀신 같은데요 아 그렇게 인사해도 돼요 뭐 어차피 먹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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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자 오로라 아 저 여태까지 남순 오로라 유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2부에 뵙고 모셔 드리고 올게요 안녕 수고하셨어요 안녕 방송할게 랄랄라 수고하셨습니다 호소 9냄라 bones 에